치킨 먹듯이 이렇게 비닐장갑이랑 해서 안에 씨를 이렇게 발라먹으면 됩니다 치 발라먹어야 됩니다 치 발라먹는 두리안 맛있어요 두리안 숫자로 있어요 두리안 썼잖아요? 그냥 까서 먹습니다 까서 먹어버리는데 보이시죠? 까서 먹습니다 이거 사서 장갑 끼고 까서 먹어요 대박 두리안을 먹고 있습니다 탈달난데 장갑 끼고 잡은 다음에 먹어요 먹어요 음 개존맛 시원한 사람을 왜 싫어하지 냄새가 싫은가 느끼고 무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배불러네. 지금 5덩어리를 주셨습니다. 2덩어리 더 남았는데 끝까지 먹어볼게요. 2덩어리 더 남았는데 끝까지 먹어볼게요. 4덩어리 더 남았는데 끝까지 먹어볼게요. 먹기가 좀 불편하네 먹기가 좀 불편해 마지막 덩어리 이만큼 먹었습니다 마지막 덩어리 뭔가 더 꿀이네요 푹 쏘는 맛이 푹 쏘는 푹 쏘는 집에서 먹방을 하고싶은데 집에가 저거 냄새가 엄청 심하거든요 이제 가져갈수도 없죠 맛있네 구독좀 눌러주세요 우리나라 치킨 먹듯이 이렇게 비닐장갑이랑 해가지고 감사합니다